내려가 있어요 우리? 나 그냥 심심해서 영상 좀 찍을까요? 웃지 않고 소녀시대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조원을 말해봐 난 애같아 라이언아트 라이언아트요 오오오빠를 사랑해 2라운드 통과 축하드립니다 3라운드 마지막 3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웃지 않고 네 애롱한 거예요 음 무서워 아니 자유형 우선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깐요 무서워 아니면 그거 어때요? 이영지 씨가 주최하는 차지뿔 안 해줘? 차식불행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일단 좋아하시는 음주주종이 어떻게 되시는지요? 탁주도 좋아하고요. 탁주! 이것도 갑자기 웃지 않는 거예요? 웃는 거 아니었어. 탁주 좋아하고요. 탁주! 탁주! 막걸리도... 막걸리! 위스키도 좋아하고요. 위스키? 다 좋아하고요. 아 진짜? 그러면 좋아하시는 개그 선배님 혹시? 팽현숙 선배님. 현숙! 갑자기 현숙이 왜 꽂힌 거예요? 팽수! 아 팽수! 너 팽수기로 했지? 아니 현숙이라고 했어. 팽수! 팽수! 하하! 하하! 그니까 그냥 속 그 뭐야. 하하! 챌로! 고구마 막팀 목 막히신 분 아지가요? 비브라토! 비브라토 아니에요.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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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한데요. 저 해볼게요. 하하! 하하! 죄송합니다. 제가 원작자가 아니어서. 저한테 뭐 생각하실.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? 영지씨? 너무 튀었네요. 죄송해요. 괜찮아요. 사람을 먹고 싶다. 식혜 먹고 싶다, 식혜. 식혜하고 먹고 싶다. 나 바나나 오네. 나 목걸이 뜨고서 나갈래. 같이 나가자. 시원해요? 언니! 빨리 가! 언니 바로 가! 들어가셔도 돼요. 언니 빨리 가! 언니! 조심해! 우리 사진 많이 찍어줘요. 근데 나 수영을 못하는데? 괜찮아. 진짜 이쁜데? 어때 어때?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따뜻한 물. 간다. 가요? 가자, 내가 먼저 갈까? 아니, 같이 가자. 갔다! 괜찮아, 언니! 언니, 나 식혜. 어떡해! 빨리! 이거 어떡해! 빨리 빨리 가! 야, 어떡해. 보드리! 보드리! 야, 어떡해. 보드리! 야! 봐봐.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김정은 오빠야? 이 정도 봐. 이 정도 봐. 이건 아니야. 이거 아니야, 언니. 이거 아니야, 언니. 온수풀 열어, 온수풀 열어. 온수풀 열어. 온수풀 열어, 온수풀 열어. 온수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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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수풀, 온수풀. 미친 거 아니야? 한 번 더 들어왔다, 오빠 진짜 들어가 봐 계산아, 허반신까지는, 허반신까지는 입고 와, 유진아 입고 와 이거 여기 다 입고 와 언니, 미미 언니 그럼 목까지만 담가, 목까지 너무 좋다, 언니 갔다! 야, 여기 짱 좋아 야, 여기 짱 좋아 엄마 너무 좋아 이리 와, 이리 와 너무 좋아 언니, 빨리 와 여기 완전 좋아 왔다가 다시 나가요 오, 따라와, 왔다가 와 이거 알지? 응 왔다가 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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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이렇게 이렇게 미래로 한 번 더 하면 안 돼? 그럼요, 저기 안에는, 안에는 계속 돌고 있어요? 어 물이? 물이 돌고 있는 거야? 휴게를 좀 가까이 해볼게요 안녕, 가까이 안녕, 바이 고치하나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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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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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갈비탕이요? 뭐야, 뭐야? 고소한이 육개장? 콜라멘. 인기 맥반석 달걀 얼마나 주문을 하셨길래. 오, 달걀 맛있겠다. 우리 여기서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이 났고 이쪽 퓨런드에서는 단골들도 많고 그런데.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돈은 안 받고. 지식을 받으시는 거예요. 지식을 받으시는 거예요. 돈은 안 받고 이거 이거 뽑아가지고 맞추시면 제가 그냥 고른 음식 그냥 드렸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런데 혹시라도 틀릴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건강에 좋으라고 우리가 좀 좋은 거를 좀 준비했는데. 저 뒤에 보시면. 오! 레몬, 레몬이다. 레몬. 레몬. 강추 사탕이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사탕이라고. 들었어요. 어? 들었어요. 우리도 여기서 처음 먹어봤어요. 어땠어요? 끔찍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아, 귀 이거 세네. 심어, 심어 먹어봐. 벌써 이상한데요? 응, 먹어봐. 빨리. 핀란드의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간식. 감초 사탕. 몸에 좋은 거니까. 왜냐하면 핀란드의 국민 간식이에요. 그렇죠. 줄 쓰실 거예요? 네, 줄 쓰세요. 빨리 오시면. 저 빨리 왔어요. 맞아요. 배고프니까요. 어디 원하시는 거 그냥 고르시고. 컵라면. 컵라면, 컵라면 돼요? 네네네, 알겠습니다. 컵라면, 컵라면. 컵라면, 컵라면 맛있겠다. 컵라면, 컵라면 맛있겠다. 야, 갈비탕을 쳤다. 어우, 나 고사리. 이 호마랑 입고. 괜찮아, 괜찮아. 나쁘지 않아, 괜찮아.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. 먹겠네. 이 호라를 표합니다. 네. 뭉치면 살고. 흩어지면 죽는다. 정답. 와, 너무 쉬워요. 저 감초 사탕 안 먹이려고, 영성 PD님이. 너무스럽다. 야, 내가 니들을 파악을 못하겠어. 옛날 거 내면 다 틀리길래 옛날 거 아무거나 내봤더니. 아, 이거는.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것 같아. 그럼 자나 깨나? 도둑조심. 돌소방? 돌조심. 이건 또 틀리나. 자나 깨나. 자나 깨나 뭐예요? 대조심.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개조심이래, 개조심. 개조심인 줄 알았어요. 자, 다음, 다음, 다음. 줄 한 번 더 써도 되죠? 그럼요. 자유죠. 예, 예. 음. 아... 자, 다음 손님 뭐 어떤 거? 저는 맥반석 달걀. 맥반석 달걀. 맥반석 달걀 준비해 드릴게요. 제가 한 번 골라주세요. 자, 줄 순위 말이에요. 날들 수상입니다. 머머로 끝나는 말. 끝나는 말 다섯 개를 연속으로 대해주세요. 다섯 개. 다섯 개. 자, 무슨 무슨? 콩. 콩으로 끝나는 말. 하나, 둘, 셋. 강남콩. 완두콩. 검은콩. 흰콩. 나 은콩 생각하지 마. 흰콩이라고. 아니, 흰콩은. 씹어먹는 거예요? 아기작. 아기작. 어? 아! 무슨 맛이야? 어? 아니면 뭐죠? 아기작. 으으, 어떡해.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. 저거 공신살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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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맛 떨어지지? 무슨 맛이야? 먹으면 안 될 거, 먹으면. 먹으면 안 될걸 먹은 맛이라고? 아기, 뭐야. 그러니까 언제까지 다 하니까 달았다가 짰다가 썼다가 썼다가 이래? 몰라 아무튼 먹지 마 먹을 맛이 아니래요 그건 물어보래요 저는 고사리 육개장 고사리 육개장이요? 왠일? 고사리 육개장 육개장 왠일? 왠일? 청개구리 나가면 잘해요 청개구리 나가면 잘해요 청개구리 나가면 3개 성공입니다 어렵다 자 같은 거 나오면 개구리입니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개구리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잠시만요 개구리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? 3번 연속 다시해요 다시 3번 연속입니다 가위바위보 졌다 아이씨 실패 실패 벌칙 벌칙 잠시만요 저는 맥반석 달걀 맥반석 달걀 먹을만해 맥반석 달걀 어때? 먹어봐 씹어야 돼 자 주세요 줄줄이 마려 난이도 상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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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지금 무슨 회장님 같지 않아요? 진영철 진영철 아니야? 진영철 진영철 땡은 너나?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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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는 말 어때요? 끝나는 말 다섯 호텔마다 들어있는 샹코랑 바디워시 맛이 나요 바디워시맛 나지 않아요? 샹코맛이랑 그 어떤 그런 뭔가가 아닌 이거 그냥 제가 알아서 이거 그냥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박 박사 박사 원래 아우 레오 근데 장난없다 입가심 입가심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 메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 쳐 드릴 수 있습니다 박사 박사 뭔데? 박사 사이다? 원래 땀 빼고 박사를 먹어줘야 되거든 진짜 좋아해요 잘 뽑아야 돼 잘 뽑아야 돼 오케이 이걸로 가자 네 알겠습니다 오 난이도 와 난이도 와 난이도 합니다 쉬운 겁니다 김밥 종류 다섯 개를 대주세요 단 참치김밥 치즈김밥 빼고 하나 둘 셋 불고기 김밥 참치김밥 쉬운 건데 동두 김밥 아니 누가 귀에서 참치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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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아직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맛있어 아우 자 화물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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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 맛있어요? 괜찮아 아메시 맛있데요 맛있데요? 맛있데요? 괜찮은데요? 참치김밥 언니 좀 가져가라 진짜 태블루선도 저렸네 찌물을 쓸수록 태끈태끈한 맛이 올라와요 언니 약간 샴푸맛 나죠? 린스랑 딱 그런거 좋아 샤프란인가? 그 있잖아요 열매 그런거 좋아해요 그런 향신료 맛있어요 맛있어요 또 뵙네요 또 뵙네요 저는 뚱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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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물 사물키즈 az 갑니다 1 2 3 루쿠랄라 아잉 멜로디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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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로디언. 저도 먹어야 하나요? 편하신 걸로 버십시게 마시면 저런 meer 하려고 아잉 씹어 씹어 씹외야돼 씹어줘 뭔 소리예요? 왜wno! 언니 이거 어떻게 먹었어? 계속 씹어봐 봐 너무 맛있어 씹으면 달해 달아